자, 크러쉬, 훈치, 카운트. 노래 나오면 2카운트 동안 리듬, 그냥 타주시다가 3카운트에 한 바퀴 돌아주시면 돼요. 3, 2, 3, 4, 2, 3, 4, 2, 3, 4, 2, 3, 4에 멈춰주시고, 5, 6, 7,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서클, 5, 6, 7 해주실게요. 1번, 손이 겹쳐서 팔꿈치를 안으로 누르면서 오른쪽, 1, 2, 3, 4, 느리게, 5, 6, 7, 8, 억리드, 2, 2, 3, 4, 오른쪽, 5, 6, 7, 8, 반대, 3, 2, 3, 4, 5, 6, 8, 7, 8, 8, 4, 2, 3, 4, 5, 6, 7, 8, 8 해주신 다음에 2번, 5, 6, 7, 8, 8, 1 하면서 오른발이 오른쪽, 1, 2, 3, 4, 그 다음 오른쪽으로 쫙 프리미어, 5, 6, 7, 8, 왼손 위로, 오른쪽으로 찍어, 2, 2, 3, 4, 자, 숙이면서 오른발부터 5, 6, 7, 8, 숙여서 2번, 서서 2번, 그 다음 왼발뒤로 보내면서 귀 쏘아, 귀 옆에, 3, 2, 오른발부터 뒤로 오면서, 3, 4, 4, 에, 와주시니, 3, 2, 앤, 3, 앤, 4, 팔꿈치, 골반에, 4, 7, 8, 모으면서 발, 어깨, 4, 앤, 2, 고개, 3, 4, 그 다음 뒤로 가서, 5, 6, 7, 8, 허리 속하고 정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2번, 3번. 오른발 나가면서 걸어주시면 돼요. 3, 4. 살짝 발을 찍는다는 느낌으로 1, 2, 3, 4. 한 번씩 기다립니다. 왼발부터 차주실 거예요. 발이 살짝 밀리는 느낌. 5, 6, 7, 4. 여기도 역시 싱글동. 1, 2, 3, 4, 5, 6, 7, 8. 손은 골반서부터 가슴까지 올려주시고 위에서 2번, 안에서 2박자 털어주실 거예요. 1, 2, 3, 4. 차면서. 5, 6, 7, 8. 여기까지가 원컴트. 다시. 1, 2. 몸 기울기. 5, 6, 7, 8. 그 다음 오른쪽으로 가서 2, 2. 벌려주세요. 그 다음 양손으로 왼쪽, 오른쪽 찔러주실게요. 그 다음 오른발 모으면서 다시 제자리로 3번 해서 올 거예요. 모으면서 뒤꿈치 바깥 왼쪽으로 5, 6, 7, 8. 이렇게 와주실 거고 손은 머리, 어깨, 골반. 마지막에 8, 3. 오른발 찍으면서 모아주실 거예요. 카운트 해보면 1, 2, 2, 3, 4. 5, 6, 7, 8. 자, 원투 이어 볼게요. 오른발. 원, 투, 3, 4, and 5, 6, 7, 8. 투, 투, 3, 4, and 5, 6, 7, 8. 그 다음 주먹 쥐고 팔꿈치 딱 붙이고 겨드랑이 딱 붙이고 주먹은 얼굴 앞에 왼손부터 고양이 양양 펀치 하듯이 왼손부터 손목 막 꺾어서 3, 2, 빠르게 3, and 4. 그 다음 피아노를 딴딴 쳐주실 건데 오른쪽에서 확 치는 느낌으로 오른무릎 때문에 5, 6, 7, 8 해주실 거예요. 그 다음 오른발에 얼굴은 오른쪽 4, and 2, 3, and 4. 자, 얼굴 오른쪽으로 빼고 오른쪽으로 따다 따다. 자, 그 발 굴러주시면서 주먹도 돌려주실 거예요. 팔이나 마치 5, 6, 7, 8. 이게 3, 4 카운트 되겠습니다. 왼손부터 3, 2, 3, and 4, 5, 6, 7, 8. 3, 4, and 2, 3, and 4, 5, 6, 7, 8. 자, 3번의 포인트는 약간 야구를 해주시는 게 제일 포인트예요. 오른발부터 3카운트 갈게요. 1, 2, 3, 4, and 5, 6, 7, 8. 2, 2, 3, 4, 5, 6, 7, 8. 3, 2, 3, and 4, and 5, 6, 7, 8. 3, 2, 4, and 2, 3, and 4, 5, 6, 7, 8. 끝나면 4번, 오른발 가로 차면서 어디? 1, 그 다음 뒤로나 2, 엉덩이 돌리면서 3, 4. 1, 4, 5, 0, 1, 2, 3, and 5, 6, 7, 8. 1, 2, 3, and 5, 6, 7, 8. 2, 3, and 5, 6. 2, 3, 2, 3, and 5, 6, 7, 8. 여기서 살짝 바운스 3,4 이번엔 왼쪽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4번이에요. 오른발 참으시기ounds 5번, 5번, 8, 3번, 8 남아 2,3번, 8, 8, 8, 8, 8, 8, 8 x 7 오른발 통 123,4,4,4,0,7,8, 8, 8, 8, 9 x 2 번, 3 번 이얼 2번, 3번, 이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끝나면 간주 8번 숨 쉬듯이 필기가 먼저 1,2,3,4 왼쪽에서도 2번 그 다음 손 이용해서 2,3,4,5,6,7,8 앞으로 튀어나가라 오케이 그 다음 3카운트 3번 치고 5,6,3번 치고 오른쪽을 쭉 해주신 다음에 털어주세요 2,3,4 자 오른발 뒤로 찍고 털고 5,6,7,8 동시에 모아주시면 훨씬 더 이루고 5,4,2,3,4,5,6,7,8 그대로 3번 이어주시고 4번까지 이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에 4번과 하지 말고 포즈 하고 끝내셔도 상관없어요 여기까지 5칫 설명이었습니다